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구디물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보아서 축복교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된 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반걸음들 아버지 하나님 사육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장관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께 영광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어넘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간고받아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 멈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길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보아서 모든 성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옵고 찬양하시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겪는다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길이 하여 주시옵소서